유니티와 함께 배워보는 시간 11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유니티 허브에서의 프로젝트 관리하는 것, 프로젝트 구성하는 것에 대한 파운데이션 과정이고요. 25분 정도 걸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험치는 10을 주고요. 오늘 튜토리얼에서는 템플레잇을 이용한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것들을 리뷰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한 유니티 버전하고 템플레잇을 이용해서 유니티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허브에 기존에 있었던 프로젝트를 열어 본다든지 또는 프로젝트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그리고 허브에 다운로드를 할 수도 있나 봐요. 다운로드한 것을 프로젝트를 애드할 수 있는데 그런 종류를 통해서 프로젝트 관리하는 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괄에서는 유니티 허브가 굉장히 다양한 기능성을 제공한다. 특히 프로젝트 관리에 대해서 다양한 기능성을 제공한다는 이야기가 쓰여져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유니티 프로젝트 템플레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일단 새로운 유니티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면 템플레이트를 선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템플레이트 별로 디폴트 세팅이 설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 목적에 맞는 걸로 선택을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2D, 3D, 3D with Extra, High Definition, IP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간단히 보면 2D는 우리가 이제 2D 게임 같은 거 이런 거 만들 때 2D 실시간으로 뭔가를 하는 걸 만들 때 쓰는 거고 3D 템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3D로 실시간 경험을 하는 거와 관련된 걸 만들 때 근데 이제 3D with Extra라는 게 있어요. 3D with Extra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거는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 스택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펙트 같은 것들이나 이런 종류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나봐요. 이펙트라든지 이미지 필터라든지 그래서 이 비주얼 이펙트 같은 것들을 좀 더 집어넣어서 뭐 해야 될 때 좀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래서 뭐 3D 애니메이션 같은 거 프로젝트 할 때는 이게 더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High Definition RP, RP는 이제 랜더 파이플라인의 약자인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High Fidelity, 그러니까 굉장히 고해상도의 고화질 고화질의 거를 뭔가 만들어야 될 때 그런 종류의 어떤 영상이라든지 프로젝트를 해야 될 때 이거 선택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Universal End Profile, URP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좀 빠르게 그래픽을 이제 최적화해서 다양한 플랫폼에다 내놔야 될 경우 예를 들어 모바일부터 시작해서 하이엔드 콘솔이나 PC까지 다 다루는 그런 좀 범용의 어떤 프로젝트를 해야 됐다. 그럴 때 이제 Universal End Pipeline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게임 템플레잇은 우리가 레고 해봐서 금방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4개의 마이크로 게임 템플레잇이 제공이 되는데 이거를 좀 수정해 가지고 가볍게 시작해 보는 그런 거 할 때는 마이크로 게임 템플레잇 선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템플레잇을 우리가 그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경험을 이것저것 해 보면서 이제 사실은 어떤 게 제일 나을 건지 찾아보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제목만을 가지고서 대략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단계 완료하고요. 그러면 이제 New Unity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 보는 걸 해 볼 건데요. 이제 여기 이제 어떻게 추천을 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Next Running Pathway로 넘어가기 전에 이걸 전부 마치는 걸 2D 하고 3D를 모두 한번 해 보는 거를 추천을 하고 있네요. Project 탭에서 Select New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태 허브 띄우고요. Project 탭 여기 있죠. 들어갔더니 이제 New가 여기 있습니다. New로 선택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 템플레잇이 주르륵 나왔죠. 또 다시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서 Select 2D 또는 3D 템플레잇을 해 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2D를 먼저 한번 만들어 보고 다음번에 3D도 한번 만들어 보죠. 네 2D 이거 뒤에 있네요. 2D 하고 프로젝트 이름은 뭘로 할까요? 테스트 2D 라고 하죠. 테스트 2D 하고 크리에이트 하는 건가? 네 그리고 나서 크리에이트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니티 에디터가 이제 프로젝트를 열 거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트 되겠죠? 일단 이거 단계 완료 그 사이에 단계 완료 시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Open Existing 프로젝트인데 이제 열리고 있네요. 잠시. 네 아까 그 New 프로젝트가 전부 임포트가 돼 가지고 2D로 시작이 되니까 뭐 좀 다르네요. 이렇게 여튼 오픈되는 건 확인을 했고요. 어 이게 그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관리 하는 거니까 여기서 뭐 하는 거는 더 이상 하지는 않을 거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이 이제 그 Open on Existing 프로젝트 기존에 있었던 프로젝트를 여는 게 그 다음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마이크로 게임 레고 마이크로 게임 갖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프로젝트 안에 저희가 만든 게 있었죠. 아까 전에 제 것도 한 보면은 여기 이렇게 JJ 퍼스트 게임 레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누르면 이제 열리겠죠. 네 그거를 열어보라는 얘기인데 뭐 많이 열어봤었기 때문에 그냥 완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프로젝트를 허브에다가 추가하는 거가 있는데요. 보면 이제 인 더 프로젝트 탭에서 애드를 눌러 가지고 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나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 가지고 넣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뭐 이제 애드를 해서 그 유니티 프로젝트 루트 폴드에서부터 오픈을 하면은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제 보시면은 이건 닫아야 되겠고 허브에 들어가서 여기 애드가 있잖아요. 애드 누르면은 이렇게 뭐 다운로드를 받으면 어딘가 들어가 가지고 뭐 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뭐 아직 다운받은 게 없어 갖고 추가로 여기서 애드는 못하겠고요. 일단 단계 완료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를 이제 새로운 타겟 플랫폼에 맞춰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스타트할 때는 타겟 플랫폼이 좀 다른 거였는데 이제는 안드로이드 용으로도 좀 퍼블리쉬를 해야 되겠고 엑스박스도 해야 되겠고 iOS도 해야 돼요. 이런 경우 되게 많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플랫폼에 딱 그 적합한 빌드 서포트 모듈이라는 걸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 가능한지 체크를 해 보자는 거죠. 프로젝트 탭에서 일단 프로젝트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타겟 플랫폼을 이제 드롭다운 메뉴를 통해 가지고 선택을 해서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건 여는 거지 괜히 열었네요. 커런트 플랫폼인데 지금 열고 있는데 이건 무시하시고요. 눌러보면은 네 지금 보면은 제가 설치한 게 웹GL하고 맥OS하고 두 개여서 그래서 이 두 개로 퍼블리쉬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테스트 2D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JJ 퍼스트 레고 게임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웹GL과 맥OS, iOS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모듈을 선택을 했으면 여기 좀 더 뜰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이제 타겟 플랫폼을 설정을 해가지고 바꿔서 관리를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옛날에 이제 레고 마이크로 게임 했던 게 갑자기 떴네요. 네, 이번 좀 느리니까 닫고 네, 다시 돌아가서 단기 완료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들을 새로운 유니티 버전에 맞춰서 업데이트를 한다 안 그래도 아까 전에도 그 2D 띄우는데 새 버전이 어벨러블하다 그거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안 할래?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 하려면은 먼저 그 다운로드를 먼저 받아서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일단 들어가 있는 거에서는 간단하게 유니티 버전을 선택하는 것만으로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2020년 LTS 하나를 더 깔았었잖아요 아까 보니까 4월 30일, 4월 30 F1인가 새로 떴다고 다운로드 받으라고 하는데 이거 하면 이렇게 지금 보시면 21년 1월 4일 거, 2020년 3월 2일 거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떠 있고요. 이거 이렇게 버전 관리를 되게 편리하게 해 놓은 게 유니티 허브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선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지금 2019년 걸로 되어 있지만 2020년 걸로 바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타겟은 커런트가 아니고 2020년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이제 모듈이 안드로이드나 iOS 이런 것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iOS 같은 거 설치를 제가 모듈으로 설치를 했어요. 2020년 거는 그래서 iOS 같은 거 나가게 할 수 있고 안드로이드 선택할 수도 있게 돼 있네요. 그다음에 2021년 거를 하면은 또 그거에 맞춰서 플랫폼이 더 여러 개가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계 완료. 네 요약을 하자면 오늘 스토리얼에서는 템플레이트를 선택을 해서 어떻게 새로운 유니티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그다음에 이 프로젝트를 이용을 해서 타겟 플랫폼을 바꿀 수도 있고 그다음에 버전도 바꿀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템플레이트 종류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들의 특징이 뭔지 가볍게 알아보는 시간으로 진행을 해 봤고요. 단계 완료하고요. 그랬더니 또 경험치 10을 먹었습니다.